아 뭐 재밌는거 없나? 어? 이겼다 이겼다 칼드움부시 사롱이다 훈이 있냐?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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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질문에 한국어 대답 멋있다 굳이 영어로 대답할 필요없다 영어로 대답할 필요없다 진짜 영어로 잘 못해서 그런겁니다 그런겁니다 왜이렇게 왜이렇게 평화주의자에요 아 타워 와 나이스 오리타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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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왜 고치를 못 맞춰 이건 뭐야 이분 너무 평화로운데? 제가 봤을 때 이분 미드라이너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소프트 스타일인데 이거? 평화로운데 너무 이분 너무 소프트 스타일인데 진짜로 오오! 드디어 견제 이러니까, 이러니까 견제할 맛 납니까? 견제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되는데? 약간 이해가 가긴 한다 가만 안쓰죠 택스 어딨을까 하고 저러 너 아무래도 한 개가 오냐? 약쟁이야 이거? 와봐 와봐 오케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준다 아 뭐야 이건 또 아니 빨리 빼 아니 이번 또 치스 먹으러 왔잖아 이거 미드냐? 진짜로? 그냥 내 미드 쓰려고 이거 연담이지? 와 약쟁이야? 뭐 하자는거지? 뭐 하자는거지? 뭐 하자는거지? 오오오 까비 참은건데 힝! 쟤는 왜 또 타는거지 또 죽어 뭐야 왜그래 친구 아 퀸한테 그러지 말라고 저 친구 착한 친구라고 뭐가 착한데 도대체 저형 저형 나 한대도 안 때린다고 오오오 착한 형이야 와 퀸형 너무 불쌍하다 이거 이거 지면 팀들이 욕할거 아니야 자기는 와 어퀴 맞췄어 힝! 헤헤헤 큐평 어어어 이거 2득이냐 이거? 난 모르겠어 안죽냐? 안죽죠? 안죽죠? 아 안죽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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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지세요 뭐야 퀴를 왜 걷닿어 난 죽죠 디지세요 약쟁이 죽어야죠 아니 왜 또 퀸 왜 또죽어 퀸형 지금 와드파그로 갔다가 죽은거 안보이냐? 퀸형 왜 또죽냐고 시체 위치 지금 너무 불쌍해 아 퀸 왜 또죽 우와아 우리팀 미친 미친 듯이 잘하는데 이걸 와 잘한다 잘했다 잘했다 우리친구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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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야 그걸 왜 타 그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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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시만 실화냐? 욕나왔지롱 아니 그거 나 이거 왜왔냐 실 야 이걸 이걸 이렇게 한다고? 야 스틸을 봐야지 이거는 이거를 근데 어 스틸해도 욕나와 스틸하는 욕안 와 롬보이 소녀야 아 빈현한테 뚜까맣고 죽는다 야 그럼 그만 파세 이게 안 죽네 왜 왜 죽어 까비 던지좀 할까? 뭐야? 몰라 나도 이 친구 왜 화났어 이 친구 왜 화났어 뭐야 릭시해주냐? 약간 설렁설렁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봐봐요 이렇게 막 1대1 교환하고 그런다니까요 아무리 던져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퀸이 형 왜 이렇게 화났어 어 퀸이 형 너무 화났잖아 어 작고래 모든거를 남겨두고 왔다. 빨리 와라 뺏어 뺏어 히히흐힣 으흐흐흐흫 membership 아까 싸울까? 어어 뭐야 이거 갑자기 어! 어 뭐야 이거 반갑네 반갑네 아 이 형 왜케 화났어 또 도빙 야 나는 퀸을 불렀는데 상대팀은 더 많이 불렀긴 오케이 야 졸렬하게 퀸 부르고 일대일대 자고 아냐? 아니 형은 4명 생각보다 어디보세요 뭐야 이거 아니 형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죽어 야 나도 병 넘을 수 있다고 죽여 전멸에 대해 전멸에 대해 보셨죠? 전멸에는 데미지가 있다 증명했습니다 전멸에 대해 왜 또 아아아아 뭐야 이거 아니잖아 안보이지롱 아 꿀맛 아 꿀맛띠이 아 살살 좀 해봐 왜이렇게 왜이렇게 빡겜했고 아 재밌게 좀 재밌게 막판하고 갈라 했는데 왜이렇게 빡겜해 빡겜하니 지금 아주 즐겁게 게임하고 있는데 너무 빡겜했어 잘하네 아니 진짜 너무한거 아니에요 팍F, 그렇지 촥촥 할 수 있어 친구들 촥 촥촥촥 멋있다. 벽 넘는 거 재밌다. 벽이나 잔뜩 넘어야겠다 이거 탈로나있대. 일로와. SKT 에포트 일로와. 피해주고. 야 잠시만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! 뭐야? 쏘려냈어? 아 이겼다. 역시 졌다. 아 감사합니다. 아니 뭐 왜 사기침을 해. 땡큐 땡큐. 투데이 스트림 이스 오버. 투데이 스트림 이스 오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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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 바이. 좀 더 고급지게 해 봐.